와우 어디서만 잠 다 꼈다 이행 이행 그러니까 프로듀스 온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제가 꿈꿔왔던 걸 하는 건데 이루어질 줄 알고 했던 거지만 깨졌잖아요 그 꿈은 동안은 되게 좋은 꿈이었던 거 같아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그냥 이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판독스는 몇 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등? 오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너무 힘든 거 같아 다리가 있나요? 대박이다 정말 학교에 오는 느낌인 거예요 학년 바뀌면 처음 본 친구들이랑 인사하는 것처럼 무서워 나 짝꿍 없어 맛있다 그냥